021320 안녕하세요. 주식투자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KCC건설입니다. KCC건설은 동산은 1989년 금강에서 건설 부문을 분리하여 금강종합건설로 설립됐고 현재 토목공사, 건축공사, 분양공사 등의 사업을 연위하고 있음 동산은 플랜트 공정을 조직단위 기준과 수익 획득 과정의 유사성을 감안하여 건축공사에 포함하고 있음 분양사업은 사업의 계획, 시공, 분양을 일괄하는 사업 부문으로 나뉨 동산은 아파트 브랜드로 스위첸과 오피스텔, 주상복합 브랜드인 웰츠타워 등을 보유하고 있음 기업개요 대시 동산은 1989년에 설립된 KCC그룹 계열 건설업체로 토목공사, 건축공사, 분양공사를 주요 사업으로 연위하는 종합건설업체인 대시 공공공사와 민간공사 등 다양한 도급공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아파트 브랜드인 스위첸과 오피스텔, 주상복합 브랜드인 웰츠타워 등의 브랜드를 보유 대시 2022년 시공능력평가액은 15547억원으로 도급순위 27위 2021년 14108억원으로 32위를 기록하였음 재무대시 인천 원창물류센터, 스위첸 아파트 등의 현장 기성 실적이 확대된 가운데 토목 및 분양공사 부문도 성장하며 전년 대비 매출 신장 대시 인건비 감소 등에 따른 판관비 부담 완화에도 권자대 가격 상승에 따른 원가 부담 확대로 전년 대비 영업이익 적자 전환 기타 충당 부채 전입 제거 등 영업의 수지 저하로 순이익률은 하락 대시 국내 건설 투자 부진으로 건축 부문의 신규 수주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되나 두류파크, 센텀 스위첸 등의 분양 등으로 매출 성장세 이어갈 전망 2023년 7월 26일 기준 장마감 KCC 건설의 시가 총액은 1,094억원입니다. 시가 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KCC 건설의 시가 총액 순위는 코스닥 743위입니다. KCC 건설의 상장 주식 수는 2,140만 주입니다. KCC 건설의 액면가는 5,0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KCC 건설의 퍼은 23.99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7.57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32.64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207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22,594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0.30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213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0.23배, 22,709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2.93%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에 3점 공공이며 목표주가는 7,000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543번지억원, 319억원, 마이너스 11억원입니다. 단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단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376번지억원, 472억원, 44억원입니다. KCC건설의 재물을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비율을 보면 165번지 86%이고 유보율은 331.92%입니다. 부채비율이 적당한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보통인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평범한 종목입니다.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592.36이며 전일 대비해서 44.10-1.67%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900.63이며 전일 대비해서 39.33-4.18%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KCC건설의 2023년 7월 26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511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5290원보다 180원만큼 하락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오일 종가들의 평균은 5352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오일 평균보다 낮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하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KCC건설의 종가는 5110원이며 주가가 KCC건설에 KCC건설에